아 씨바 스피커 존나 안들리네 오 이거 잽 화이트가? 오 잼민이 미친 미친 오 씨발람 진짜 죽네 오 씨발람 아 윌이 정말 힘드네 미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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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미친 미친 아 뭐냐고 씨발 야 뭐야 뭐야 아 뭐야 스킬야 왜 이렇게 빨라 아 왜 이렇게 빨라 아 왜 이렇게 빨라 씨발 아 왜 이렇게 빨라 저기 수많은 저기 쓸 수 있어? 아 왜 이렇게 빠르냐 저거 씨발 아 잠시만 볼게 기다려봐 아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야 씨발새끼 강 나와 이새끼 이새끼 강 나와 강 나와 이새끼 제라스 할 때마다 이새끼 연습 좆 빠져 이새끼 아니 제라스 할 때마다 아니 저게 너무 빠르다 저게 씨발 아 존나 빠르네 진짜 용기가 아 니가 아 나 왜 이렇게 룩랩이 안쳐 아 저게 룩나간다 이새끼야 거기 세 다운이 새끼야 너 으ㅡㅡㅡㅡ 아니 ㅈㄴ파른데 진짜 아니 스키콤버 그렇게 되나? 스킬 컴보 속도가 ㅅㅂ 빠지네 이 스킬 하 힝 스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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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되냐 이거? 10-15 아..잠깐만.. 절하스 실드 43개다..40개.. 아하..다잉게존네.. 탑은.. 할말 할텐데.. 이 실드만 잘쓰면.. 아..그런데.. 아..좋아.. 수고하네.. 가볍게 무비 깔끔해 제민이 사람 나왔어 제민이 erer 플루아 맛있게 먹으면 아까웠는데 먹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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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안아 존나 빡쳐서 탑 안온다고 시발 탑 매깅초 맞는거 같은데 어어어 어어어 탑 야 이거 3탄옥 돼지는거 하자 빼자 이거 제가 비지는 의식감 빼자 아 미드카버가 없네 연턴 없냐? 아 저 못살리겠다 다 빨리 밀어야 돼 이거 제미니 제미니 나가냐? 야 아니 뭐하고 있어 시발 아이고 시발 탑이 왜이래 저거 죽어주면 안되지 저거 라인 레이더 맥힐을 주는거야 지금 나가냐 사도롱 사도롱 캐리 갈거같은데 느낌이 사도롱 캐릭할거 같은데 사람이 더 천천히 탑 차이가 엄청 많이 나네 지금 굿 오늘은 응인 초기 4 톱 톱 회 나 마이팟이 너무 빠졌는데 갚나? 갚나? 마이팟이 너무 빠졌는데 갚나? 갚나? 아 아 아 아 travelling 다 못먹었는데? 아 이거 힘들다 게임용 왠지 힘들어 지금 야 뺑무빙 차지새끼야 어디로 가냐 시발라마 아 무빙을 얼루쳐 무빙을 아 무빙을 얼루치는거야 난리났네 난리났어 자 고음이 될려나 이게 고음이 되겠냐 야 자 야 아 시발 아 아 후웅 안되네 아 존나 빡치네 엑스로잉 되네 진짜 아 다같이 들어가서 가능했어 저거 와 하프다 하프다 이 työ 1. 잘 뺐다 잘 뺐다 잘 뺐어 잘 뺐어 잘 뺐어 잘 뺐어 잘 뺐다 since Factory Patreon compte Prof. claw A CC W 와마 씨발 뭐 씨발 뭐 와 소리씨 씨발 겁나 상하네 미치겠네 이거 야 씨발 안돼 이거 와 야 올라프 씨발 어떻게 방해 곰 밀어 곰 밀어 곰 곰 밀어 나 가지 말고 아 울랍쿵은 특별히 못 잡는디 포탑을 파악을 했습니다 아직 끝난거 아니야 아 보로 빼 보로 빼 야 이거 운다 저 새끼 씨발 운다 씨발 올라 보면 족대야 이거 아 씨발 올라 보면 도끼 상태가 아 씨발 저거 하지마 씨발 리치맨이 나올때까지 모으는게 좋아보이는데 지금 아 줘야 돼 한타 어떻게 이겨 미친 아리야 이번 영혼 줘야 돼 못 이겨 올라프 펜타가기야 이러다 진짜로 포탈이 다가가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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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기서만 안 던지면 돼 빼 빼 형 빼 형 빼 형 빼 친구들 형 빼 형 빼 지금은 슬리치 내려간다 슬리치 내려간다 슬리치 내려간다 슬리치 다섯명 다 여깄다 지금 게이드 게이드 요기서 다 되져버리기 상대우도 저버리면 정말 노답이기 말파이트 씨발 궁 누구한테 막냐 야 말파 궁이 진짜 노답이였어 씨발 야 제미나 말파 궁이 씨발 쟤나스한테 박았는지 야 제미나 말파 궁이 씨발 누구한테 막냐 아 아 이륙조대 받는데 걔 빼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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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말파 궁은 제라스한테 박았으면 이게 이겼는디 아 어차 아 히 아 아 1인공 박아도 제라스한테 박으면 이득이라니까 지금 제라스한테 맞아 맞는거 같아 어 멜자 26스틱이 다 징겄어? 아 시빨 뭔데 아 시빨 아 시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올라프 시가 때리만해 지금 올라프 레벨링 생각보다 안좋다 지금 요 존이야를 무척 가야되나? 라바돈? 라바돈이 나올까? 라바돈이 나올까? 라바돈이 나올까? 라바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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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방풀이죠? 어 C빠새끼 바로 두르고 또 뛰어오는거 봐 C빠는 소름 돋는다 소름 돋아 C빠새끼야 와들 언제 어디다 박았니? 긴새끼야 방풀에 C빠 헬퍼새끼야 어? 어때? 뭐지? 칭찬 내장 단비네 칭찬 칭찬 난리 ㅅ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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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리도 밀어야 돼 우리도 밀어야 돼 이거 빼자 ㅅㅂ 올라프는 ㅅㅂ 아 이거 없습니다 이거 아이씨 아이씨 ㅅ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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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영좔 시키바 운영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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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영좬아 너 죽어! 저 빼라 이제 씨발 와드 아 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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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고 헬드 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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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 쟤민이가? 쟤민이가 이걸? 쟤민아! 아, 씨발! 아, 씨발! 야, 이 씨발! 쟤민이 씨발! 개, 씨발! 감탄없이 들어갔어? 야, 이 개새끼야! 이 개새끼야! 천천히 운영을 한다! 라모부터 쟤민이 버린다! 멘탈 잡아, 씨발! 멘탈 잡아, 씨발! 이게 무슨 생각인지 그렇구나! 그래서, 멘탈이 좀 찢어 봅시다! 더욱 섹시할 것 같고, 몇 개의 질리지 아웃을 맞을지? 자, 멘탈에 된다! 시나베이 아, 자기 운이야 히힛 Q랑 땅판을 한 번 했어 공을 prosecute 티비 사라졌어 갑자기 이쁘 지나가다가 에 맞다니까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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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일찍하네 씨바 스멜스멜 거냐 어? 어? 와아 쟤민이 구라치는 것 같아서 관절해봤는데 바로 먹을 때 수만 있었음 쟤민이 씨바나마 너 수만 있었다면서 하아 운용을 먹었으면 이유따니까 진짜로 견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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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족받았어 다 맞췄어 이승킬 하아 아 이승사패라 지금 몇점이야 아 씨바 이승사패 아 쟤 아 쟤 아 쟤